1. 갈비찜 내가 그냥 왔겠냐? 형님이 먼저 쏘면 갈비찜 바로 들어가죠 형님 바로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 두세요 바로 가자 형님 형님이 바로 쏘시면 형님 바로 들어가죠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구요? 단가 500으로 합산 가능하냐? 예전 시절로 돌아갈 겸 음 500개 어 당연하죠 형님 어 당연하죠 지금은 뭐 지금 저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저기 그 뭐냐 어? 어? 아우 그 무궁물 푸파도 하는데 지금 초심 타임이에요 초심 타임 예 초심 타임입니다 형님 아 형님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형님 어 아 형님 형님 예 맞습니다 예 기다려 아 아 와 오져버렸네 진짜 예 오늘 죽여줄게 아이고 많이 죽여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어우 많이 죽여주세요 형님 하하하하하하 어우 형님 언제쩍 너 얼굴 왜그래요 예 어 진짜 아 아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한테 비꼬는거 아닙니다 예 아 아니 아니 여러분들 비꼬는결 안한다는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안 비꼰다는거지 저런 사람들한테 비꼬기는 커녕 그냥 한 대씩 꿀박 한 대씩 때려야돼요 여러분들 예 음 아 여러분들 음 아 이런거는 이제 유두리 있게 이렇게 좀 해야지 왜그러냐 어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은 이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는데 열을 들어오면 뭐 이렇게 아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뭐 요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노래 이렇게 좀 이렇게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서 아 형님 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남캔방 가십시오 왜 제 방에 있으십니까 아 아 나 진짜 소름 돋아버리네 그냥 예 아 진짜 아니 뭐 진짜 뭐 남캠 여캠맨키로써니 뭐 어 들어와가지고 아 뭐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어 이렇게 저의 제 방식대로 하는게 낫지 여러분들한테만 안 비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중요한거는 갑자기 너 얼굴 왜그래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뭐 진짜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진짜 가악시 아 진짜 가악시간 딱 들어오는거 한번 보고싶네요 예 진짜 좀 예전 느낌 나게끔 진짜 가악시간 딱 들어오는거 딱 보고싶네요 그리고 정말 하룡정점으로다가 딸꾹 하 들어오는거 딱 한번 보고싶네요 진짜 예 뭐라구요 안 들어온다 했다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제 방송은 제 방송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냥 그냥 어 제가 이제 그분이고 어 최순실이 세명이나 있었어요 제 방송에는 예 가악시간 그 다음에 딸꾹 그 다음에 너 얼굴 왜그래 이렇게 세명이 있었습니다 정말로다가 와 그때는 진짜 헬도 이런 헬이 아니었어요 정말 킹모띠가 어디서 끼냐 진짜 장난치냐 지금 지금 아우 진짜 킹모띠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 나 진짜 아 나 소름 돋어버리네 그냥 어 아 나 진짜 아니 그때 이제 딱 이렇게 세명이 있었는데 어 딱 세명 세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천사 열한 명씩 딱 가끔씩 있었어요 예 이제 뭐 실드를 쳐주는 천사 형님들 뭐 바싼 형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저기 그 누구냐 어 어 키메 누나 어 키메 누나 그 다음에 우리 또 복근이 형님 어 복근이 형님이랑 뭐 이렇게 착하신 분들 어 기요 누나 맞아 기요 누나 기요 키메 누나 그게 키메 누나야 어 그렇게 이제 막 있었었는데 어 이제 맨날 이제 저 세명이 하는 말 일단은 방송 처음 켰으니까 동준아 방송 켰네 하이 진짜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제 방송 예전에 딱 할 때 방송 키기가 존나 두려웠었어요 진짜 아 맞다 허리 형님 허리 형님까지 어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방송 딱 키자마자 딱 진짜 농담 안하고 뭐 가악 시간 딸꾹 넓은 왜 그래 그냥 바바박 들어왔었어요 바바박 진짜 10분도 안 돼서 뭐 진짜 뭐 진짜 뭐 짠 거 마냥 이렇게 바바박 일단 처음 가악 시간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이 하나 쳐요 하이 하나 치고 나서 일단은 가악 시간 일단 처음 혼자 있으니까 어 그냥 선미인 거 만약에 이제 그 뭐냐 시청자들이랑 잘 놀아주면서 이제 채팅창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딸꾹이 형님 들어오면 그냥 500개 바로 쏘고 말 쏘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라고 했어요 네 정말로 그때 바로 쏘자마자 바로 나가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가는 리액션 본 적 없으시죠 저 네 나가는 리액션 본 적 없으시죠 지금 하면은 진짜 바로 이제 아프리카가 나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영정 나가거든요 네 진짜 뭐만 하면 이제 풍선 쏘면은 이제 무조건 나가가지고 진짜 와 밖에서 뭔 개허찌거리를 진짜 다 했는데 한날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호날두 따라하느라고 호날두 프리킥 이제 막 하고 그랬어요 진짜 리액션은 제가 아프리카 넘버원이었어요 그때 진짜 전 자부할 수 있어요 정말로 아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는 건 상관없죠 옛날 거니까 어 옛날 거니까 보여주는 건 상관없잖아 맞죠 잠시만요 없않은 상관없잖아요 예전의 상관없어 유형 이때 하 진짜 아씨 3번 3번 3 2 1 차랄라 형님 마수티커 미션 밖에 나가서 드라군 춘추라고요 와 지금 보세요 딱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강에 치킨 치컥이 나와있죠? 치킨 치킨 치컥이 있었어요 we do what some pretty nice we should be we do what we do what 와 이렇게 당시에 진짜 비오는데도 불구하고 와 개쌍지랄을 다했습니다 진짜 이게 정황학이 1년 전이죠 1년 전인데 와 소름 돋아버리네 진짜 아 합성 아닙니다 합성 아닙니다 예 ㅈㄱ 안 나있거든 ㅈㄱ 와 여러분들 지금 저렇게 했으면 개혜자다 개혜자다 이러는데 노인정 보세요 와 너무 짧았다 와 ㅇㄹ ㅇㄱ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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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이랬어 진짜. 이때가 이랬어 진짜. 와 이때 진짜 리액션 하면은. 차가 오질라게 왔어요 진짜. 정말 진짜 뭐 고라니 맹키로써니 진짜 로드킬. 진짜 오질라게 당할 뻔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못붙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못붙었습니다 진짜. 도라니새끼 아니가 저거 하는데 진짜. 와 테이크 세븐 형님 있는거 보세요 테이크 세븐 형님. 와 진짜. 존나 소름 돋네요. 그리고. 호날두 리액션 잠시만요. 어디있습니까. 어 기다려봐. 내 리액션들 다 어디갔냐 잠시만. 테이크 세븐 형님이. 놀랐습니다. 이때가 12월 사이드 15년도. 15년도 12월 사이드 12월 사이드. wow 근데 얼굴 너무 무기 싫다. 와. 아 근데 얼굴이 너무 보기 싫은데 진짜로 와 나 진짜 너무 꼴뱅이가 싫은데 진짜 미치겠는데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멀리서 하게 진짜 염병을 다닌 와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예 이 새끼야 와 진짜 진짜 힘들게 살았다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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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살았다 진짜 자 와 이때 바람할 때였네 바람할 때였네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뭐냐 이거? 꽃님이? 이거 뭐냐 이거? 아 진짜 잠시만 목 좀 아 이거 내꺼 보는거야? 아 옛날에는 진짜 아 오질락이 진짜 미친 짓 존나 했는데 진짜 아 잠시만요 이거는 뭐 진짜 말할 것도 없죠 예 낙인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와 형님 와 오지구형 아니 이게 뭔 빛까요 형님 오지구형 아니 열어야 됐다고? 잠시만 와 우리 골고루형이 이십트 와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와 와 와 잠시만요 형님 잠시만요 형님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느린게 아니라 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 터져가지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 복장 아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 형님 이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이게 형님 죄송합니다 다 터져가지고 아 이게 진짜 아 형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게 형님 아 이게 다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일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형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안 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이게 형님 아 제가 이게 아 사이 이게 38이거든요 38인데 형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살이 40kg 쪄가지고 예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아 시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예 형님 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형님 예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형님 그게 있거든요 디지털 복이 있는데 디지털 복이 있는데 그 디지털 복이 입으면 예 폴리스가 떠서 아 형님 알겠습니다 복장으로 봐주신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고치십니다 진짜 이게 맨 진짜 몇 년만에 몇 년만에 열혈입니까 진짜 몇 년만에 열혈 들어오신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진짜 정성을 다할게요 진짜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우양우 새로 들어오신 열혈 골고루 형님에게 받더라 총 발 상 아니 형님 뭐가 아 문제 미안한데 다시 하겠습니다 예 형님 형님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방독면 끼고 할래? 얼굴 못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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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세다리에 쌓! 모양 5! 서라! 서라! 어째! 내내! 그루그루 형님에게 받으라! 총! 불! 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 팔파리! 수업! 오! 살아! 돌아! 어시! 베랄! 굴구르! 형님 형님! 맞으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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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저기요! 예! 누구세요? 네! togetgré 앞으로 가! 저자리에서! 의약업! 서로 들어오시면 골고루 형님에게 받들여 총! 불! 승! 거! 절자! 승교기대기야! 물 어깨! 총! 모!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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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어 어 어 1, 2, 3, 2, 3, 2, 3, 2, 4, 2, 4, 2, 5, 6, 6, 6, 7, 7, 8, 9, 9, 10 조종! 신극기 도장!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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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해! 여! 3! 2! 아! 씨발! 아! 아! 씨발! 죄송합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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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씨발! 전화한지 5년되서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 Trent 아 죄송합니다. 요 표면만 보겠습니다. Ling. 죄송합니다. 유튜브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883기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약간 조금 늦었습니다. 해병대 한복보다는 약간 늦었는데 대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총! 신두 깨장! 총! 무! 장! 배! 피어! 사랑! 박석 해 표 휘 신 자 문 해 표 태 악 새로 들어오신 루터 행님에게 받들어 초 필 승 16개 동작 제자리에서 부양 우 새로 들어오신 루터 행님에게 받들어 초 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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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우가 제자리에 서 의양구 아하하 죄송합니다 아 A A 아아 아하 Mariano 아으으 아으 으아 아이 ay 죄송합니다 아 수신하 아 내 신누키 신누키 동작씩 사안드 Rece останов이 앟 아 suppliers 아 제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축축ichike 동작 우리 어깨 초, 무, 자, 행, 등, 상, 스, 행, 등, 기, 신, 자, 늦, 해, 병, 대, 으아악! 쇠로, 그로, 우신, 면을, 골고루, 병들에게, 사투라, 창! 아, 씨, 마,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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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상, 어색,،... 어F recover!!!! 으아악!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열흘을 이렇게 아 아 이런 이런 아 열흘을 이렇게 아 진짜 아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 우리 돼지 형님이 1위 오삼계를 아 형님 아 1위 오삼계를 아 형님 아 1위 오삼계를 돼지 형님 감사합니다 3 3 아 5 4 4 4 으 4 4 5 5 5 8 에 예 갈비 지 아 아 이제 Europa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너밥.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냠냠냠. 음... 빡! 아 아 이 대지새끼야! 천상캐 뭐야! 어? 대지야 이거 천상캐 뭐야! 봉진아 가기 전에 소신발언하러 해도 되냐? 응 말해 대지야! 대지야 말해! 뭔데 뭔데! 뭔데 말해 말해! 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갈게요 와 우리 또 골고루 형님이 식사 식사 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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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분깎을 할까요? 어 바람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자 일단은 이거 무국물 좀 여러분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안보이시죠? 잠시만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